지난 3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화를, 화라는 게 뭐고 또 화를 어떻게 버리고 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이해를 하고 또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끝으로 이제 우리가 화를 버리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 화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를 버리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런 화를 버리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가 하는 것과 또 이제 앞에서 그 이제 화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이제 화라는 것도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라는 것은 항상 그 욕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성냄의 그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 결국은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수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욕망과 화를 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어찌 보면은 우리 수행을 보호해주는 어떤 수행으로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외수행과 부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버리는 것은 자외수행이 이제 부처님께서 좀 화에 초점을 맞춰서 화를 버리는 수행으로 제시를 하신 것이 자외수행이고 욕망을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시를 한 것은 부정관 수행이라서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주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해야 될 지혜가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지혜인데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수행이 자외수행과 부정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외수행과 부정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정도 하는 식으로 해서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호흡수행과 호흡수행과 극기수행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수행인데 오늘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또 제가 이전에 한 본문 중에서 뭐 이런 호흡수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 것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이 호흡수행과 일상수행과 극기수행 이 세 가지 수행에 그냥 좀 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자외수행, 부정관 수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수행은 이제 호흡수행인데요 이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특히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탐욕과 성냄에 관련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이 좀 생각이 가라앉고 좀 외부에 자극이 좀 덜 할 때는 또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또 멍한 마음이 또 멍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욕망과 성냄 그리고 혜태혼침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그걸 버림으로써 이게 이제 산매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 상태니까 이 장애를 버림으로써 고요한 산매에 드는 고요하고 집중되고 깨끗한 마음 상태인 그런 산매에 드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마음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반이 돼야 된다 마음관찰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것은 지혜가 성장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집중력은 성장하겠지만 그 어떤 지혜가 균형있게 같이 성장을 해야 이게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무 집중력만 강해지는 이런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면 좀 수행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관찰해서 그 마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런 산매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뭐 저 집은 어떻고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분별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데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걸 마음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려면 대상을 자꾸 바라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있으니까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상보다는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대상을 아는 마음을 보기 위한 주의를 그쪽으로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이제 대상으로만 가지 말고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마음의 주의를 기울인다 대상을 아는 마음 내가 이걸 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책을 아는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보는 게 이제 마음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내가 누굴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가 있으면 자기 마음 상태가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뭔가 안 좋은 면을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다 화가 일어난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화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심이 이제 마음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 둘째는 이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기억해서 안다는 걸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것을 아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구나 하고 아는 거지 일어나는 마음 따로 있고 또 그걸 아는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화가 일어난 다음에 화가 사라지고 나서 아차 하고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거지 화가 일어나는 마음 화가 일어났을 그 그때 동시에 바로 또 화를 아는 마음 화를 알아차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화라는 우리가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전에 일어난 마음을 기억해서 지금 현재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마음에는 항상 이제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한테 일어난 마음이기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라진 마음은 탐욕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것을 이제 그런 바른 견해를 기억하고 있어야 아 이거 탐진치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이제 수행이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수행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이걸 한번 다시 좀 리마인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대상을 대상보다는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라 둘째는 마음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마음을 현재 마음으로 기억해서 아는 거라는 거 세 번째 이제 이 마음관찰할 때는 반드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성과 불선을 구분할 줄 아는 그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관찰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번뇌들을 주로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아 나한테 왜 이런 번뇌가 많이 일어났냐 나는 이거 보기 싫어 이거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 화가 일어나면 아 화가 일어났구나 되게 객관화해서 그걸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장애를 장애로 대처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법으로서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마음을 가라앉혀서 산매를 닦는 거는 새 속에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방식으로 뭔가 원하는 걸 이루게 되는데 이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가라앉히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음도 고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집중된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뭔가 수행을 하는 거는 세속적인 프레임이고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지혜로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뭘 하는 것을 버리고 지혜로서 뭔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그런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매를 닦는데 그 산매를 빨리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앞서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그러니까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다 마음을 딱 기울이면서 다른 장애 그러니까 욕망이나 화를 내려놓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이제 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산매에 드는 건데 자꾸 욕망을 일으키다 보면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 욕망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수행이 안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이 결과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숙시키기 이게 바로 지혜롭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결과에 집착하는 건 욕망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과 일상 속 수행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수행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감각을 이용한다는 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은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에 이렇게 약간의 감각을 일으키고 그 감각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는구나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몸의 감각 일종의 이제 풍대가 몸에 부딪힐 때 그거를 아는 바람의 요소가 부딪힐 때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는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또 극기 수행 같은 경우는 발의 움직임과 그 발이 닿을 때의 감각 이런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몸에 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몸에서 오는 그 자극에 이제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생각이 막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이것도 다 몸의 감각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손을 움직이거나 컵을 작거나 들거나 마시거나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제일 우리가 뚜렷하게 오는 건 몸의 감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대상이 강력한 게 뭐냐면 몸의 감촉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몸에 딱 부딪히면서 자극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대개 이 대상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 대상을 삼아서 수행을 하면은 좀 마음이 항상 몸의 감각에 이렇게 좀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산매에 들기 쉬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통해서 몸의 자극이 주로 이런 감촉이 몸에 부딪히면 그걸 통해서 아는 건데 이 감촉은 주로 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탁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되게 뚜렷한 대상이 되고 이 몸의 감촉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여기다 붙일 여기다가 마음을 하나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산매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에다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 숨이라고 하는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에 마음을 오직 이것만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이 호흡과 하나 되려고 이제 알아차려고 노력하면 되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의 움직임이나 발이 닿을 때의 그 감각 이런 것들의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만 알아차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내려놓고 또 일상 속에서는 자기 몸의 움직임이나 이제 주로 몸의 행위 현재 일어나는 그런 몸의 행위에 좀 마음을 기울이면서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그 행위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먼저 뭐 우리가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들어가는 들숨과 나오는 날숨 여기에 이 대상만 기억해서 여기만 이 대상만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릴 노력하다가 여기서 움직이는 다른 대상들 다른 이제 생각들이나 뭐 이런 걸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마음이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어떤 장애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호흡을 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 생각이 욕망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구나 성냄 때문에 일어난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되고 아니면 생각이 없고 멍하면 아 이건 혜태혼침이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먼저 수행 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주로 이 호흡 수행은 좌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좌선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좀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지금 내가 적어도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에서 세상 사회에 대한 관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호흡하고만 하나 돼 갖고 머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다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이 항상 좀 굳어있고 좀 지쳐있고 근육도 긴장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선 자세를 취한 다음에는 뭐 다리부터 이렇게 머리로 올라와도 좋고 머리부터 다리로 내려가도 좋은데요 몸에서 이렇게 쭉 아래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캔하듯이 훑어 가면서 내 몸에서 뭔가 굳어있는 데가 없는지 몸에 통증이라든가 좀 자극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좀 불편한데 이렇게 마음으로 풀어주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몸에 좀 몸을 한번 이렇게 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그 다음 양팔 몸통 발 양다리 이렇게 양다리에서 또 몸통 양팔 머리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훑으면서 몸에 긴장을 한번 좀 풀어주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나서 이제 호흡 수행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긴장을 더 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다 마음을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들숨 날숨 호흡이라는 게 결국 들숨 날숨이죠 들숨 날숨에만 이것만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생각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뭐 때문에 어떤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욕망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 오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성냄이면 성냄이라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없이 멍하면 해태온 침이구나 호흡을 놓쳤을 때 주로 일어나거든요 해태온 침이 다 하고 다시 호흡을 찾아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서서히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 다음에 해태온 침 이런 장애들이 서서히 길들여지면서 이런 장애들이 이제 장애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마음이 길들여지는 거죠 지혜로서 길들여지는 거죠 탐욕도 길들이고 성냄으로 인한 생각도 길들이고 해태온 침도 길들이고 이러다 보면 이것들이 길들여지면 이제 내가 호흡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고 길들여지니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돼서 이제 산매에 점점 이게 산매에 가까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해태온 침이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는 이 과정에서 또 장애를 길들이는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길들여서 산매에 드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산매에 드는 이런 호흡과 하나 되는 이런 집중력과 고요한 마음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 장애를 길들이는 지혜까지 균형감 있게 개발된다 이 두 가지 지혜와 산매가 같이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산매를 닦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아 이건 탐욕이라는 생각이다 하고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건 성냄으로 인해 생기다 호흡으로 돌아오고 해태온 침이면 또 알아차리고 호흡을 다시 기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일어난 이런 생각들이 왜 일어나고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 걸 깊이 반주하기 어렵잖아요 좀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좌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행을 마무리할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내가 이번 시간에 좌선하는 동안에 어떤 장애가 나를 괴롭혔고 어떤 장애가 수행을 방해했다 그리고 이런 장애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런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좀 더 세밀하게 개발이 됩니다 또 이런 반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 보시면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자기 번뇌들은 대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뭐 아주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런 건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망상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반복되고 자꾸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자기한테 좀 고질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좀 패턴화 돼서 나타나는 이런 번뇌들은 이런 장애들은 수행이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깊이 반조를 해 가지고 이런 장애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지를 한 번 파악을 해야 이런 장애를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를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지난 시간에 제가 화해의 원인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기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한 번 반조를 해 보시는 게 되게 지혜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장애가 좀 길들여져서 마음이 너무 고요해 그래서 이제 한 시간 앉아 있으면 한 시간 동안 거의 막 고요한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된다 뭐 한 30분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럴 때도 그렇다면은 나한테 수행이 잘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수행이 잘 됐는지 그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니까 잘 유지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점차 점차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고 생각이 막 날아다닐 때 이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장애를 파악하고 이 장애를 버리고 이 원인을 찾고 반조 시간에 이런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혜가 성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지혜를 활용해서 삼매되는 마음을 지혜로서 마음을 이렇게 길들여서 삼매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 수행도 역시 화나 욕망을 버리는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호흡 수행에서 하는 방식이 극기 수행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지 대상이 호흡에서 이제 발걸음이나 발의 움직임이나 발이 이렇게 땅에 닿을 때 일어나는 그 감각들 이런 걸로 바뀌는 것 뿐이지 수행하는 패턴은 호흡 수행과 똑같다 그리고 일상 수행은 또 대상 자체가 현재 뚜렷한 몸의 행위가 이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제 주된 대상이 되고 그 행위와 하나 되려고 할 때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어떤 장애로서 일어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호흡 수행하고 기본 패턴은 다 똑같다 단지 대상이 호흡 수행은 호흡이고 극기 수행은 발걸음과 발이 닿는 감촉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 제일 뚜렷한 행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이나 일상 속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를 다스리고 또 화가 일어나는데 또 욕망이 항상 이렇게 욕망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들인데 그런데 이제 욕망이라 화라는 게 가장 주된 이런 장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애를 좀 특별하게 내려놓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를 버리는데 특화된 수행 방법이 자외수행이고 이제 욕망 특히 감각적 특히 뭐냐면 애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애욕 이성에 대한 욕망 이런 걸 내려놓는데 또는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데 특화된 방법이 부정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자들이 수행자들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수행이라고 해서 보호수행 또는 보호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 죽음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부타누사티라고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수행 이 두 가지를 보태면 네 가지 보호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외관과 자외수행과 부정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화를 버리는 방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를 버리는 제일 기본은 뭐냐면 화의 위험성과 자외의 유익함을 관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과 이 자외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 자외의 이익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이제 화를 버리게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자외의 심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화를 또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외수행을 평소에 자외의 마음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훈련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화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할 때도 보면 항상 자외경을 독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모든 예불의식에 반야신경이 들어가는데 남방이나 이런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가보면 의식을 할 때는 항상 그 자외경이 들어갑니다 맷다 숫다라고 하는 이 자외경을 항상 독성을 하는데 그만큼 이 자외라는 것을 평소에 항상 자외심을 일으키는 게 기반이 되면 이 자체가 화를 가라앉히게 되고 화를 가라앉히는 게 또 욕망을 가라앉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외수행은 우리가 수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수행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외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자외라는 것은 나와 남이 행복하기를 말하는 마음이 자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은 저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고 상대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화의 마음의 형태입니다 자외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외고 또 이게 남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자외다 이게 바로 맷다의 마음 이건 이제 대상이 돼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기본 특성입니다 나한테도 그렇고 남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이죠 특히나 이제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걸 자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외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외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외가 있고 타인의 다른 존재에 대한 자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자외라고 하면은 남에게 남이 잘 되길 바라고 남이 행복하길 바라 이런 마음만 자외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자외도 굉장히 중요한 자외의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한테는 되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한테는 화를 많이 내면서 남에게만 자외를 보낸다는 건 사실 그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라서 실제 제대로 된 자외가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자외가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오히려 자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고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는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디로 동서남북 상화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이 세상에서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일화 속에서 나온 질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건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타인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해치는 것은 내가 나를 해쳤을 때 괴로워하듯이 내가 남을 해치면 그 사람도 엄청 괴로워할 거라는 걸 알면 타인을 해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가 기반이 돼야 타인에 대한 자해도 제대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해를 닦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과 타인 이렇게 자해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해를 닦을 때 대상을 정할 때 이제 나와 타인이 이렇게 하는데 타인을 대상으로 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성보다는 동성으로 하는 게 좋다 처음 자해를 개발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이성을 하게 되면 자해가 아니라 애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겠죠 맨날 내가 이성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 이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그것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애착, 애욕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를 대상으로 자해를 닦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성으로 하겠다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체로 하는 것은 괜찮다 모든 여성이 행복하기를 모든 남성이 건강 행복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보자가 한 개인에게 자해를 보낼 때는 가급적이면 이성은 좀 안 하는 것이 좋다 처음 할 때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자해를 닦을 때는 타인을 개발하기 쉬운 대상이 있고 자해를 개발하기 좀 어려운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근차근 훈련을 시키면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애착이 좀 잘 붙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차근차근 자해의 힘을 길러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해를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다른 존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고요 자해의 수행을 할 때 자해의 마음이 잘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구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자의심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택하면 되는데 제일 보편적인 것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구절을 정한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의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의수행은 나와 다른 존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나누면 개인과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한테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이제 단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한테 지금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의를 개발한다 그러면 자의를 개발할 때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눈앞에다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의를 보내려고 하는 앞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 이제 자의를 보내고자 하는 그 대상의 모습을 눈앞에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그 대상을 떠올릴 때도 그 대상에 막 찡거리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자의심이 자란히 일어나겠죠 그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행복할 때 모습을 떠올린다거나 타인이 이제 행복한 모습을 떠올린 다음에 만약에 나 자신한테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는 내가 떠올린 이 형상에다 두고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구절은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계속 촉발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마음을 일으켜주면 생각으로 아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런 자의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구절이 사실 크게 필요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별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입은 약간 이렇게 미소짓듯이 반 미소짓듯이 이렇게 하면은 자의를 일으키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하퍼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입을 입꼬를 약간 올리면서 미소짓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면은 자의를 일으키기에 도움이 되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의를 일으키고자 하는 형상을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은 다음에 그 형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말도 그냥 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좀 더 자의심을 일으키기도 좋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런 상태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일으켜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대상으로 가는데 타인 같으면 먼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좀 더 자의가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이제 존경하는 사람한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듯이 이 존경하는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과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나와 타인을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린 다음에 얼굴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린 다음에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래 가지고 그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평온해지면 다시 또 자기 자신으로 갔다가 또 타인에게 갔다가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의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이건 주로 이제 가족이나 자기가 좀 애착이 붙기 쉬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가족이나 뭐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가족 친척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형상을 떠올린 다음에 똑같이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교대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만큼 타인도 행복하길 바라고 타인이 행복하길 바란 만큼 나도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애착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거 그냥 단지 정말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주변에서 내가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 주변에 뭐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자애를 개발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의심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마주치는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전생에 내 부모나 형제에 있을 형제 친척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 내 부모 형제 친척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애를 일으키면 좀 더 일으켜 싶겠죠 그래서 이제 무관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를 일으키고 또 나 자신 또 무관심한 사람 나 자신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 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자의심이 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일 어려운 대상이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미워하고 되게 평소부터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되게 원수 같은 사람 또는 악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 정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아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또 그 사람 얼굴을 행복한 얼굴을 떠올린다는 게 되게 막 싫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행히 배웠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화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한 화가 좀 가라앉고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어찌 크게 보면 다 윤회하는 한 중생이고 다 윤회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도 뭔가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해서 다시 좋은 길을 가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연민심을 일으키면 또 화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에서 배운 그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화를 좀 가라앉히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려놓고 자애를 일으킬 수 있게 되면 그 이제 어느 정도 개인에게 일으키는 자애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거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얼굴을 이렇게 앞에다 떠올린 다음에 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다음 또 자기 자신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그룹의 모든 형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애를 다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애를 일으키는 이게 제일 어려우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자꾸 노력을 하시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오히려 관대해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잘 빨리 참여해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오히려 미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과 또 존경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를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수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차별 없이 자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남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하고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자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게 소위 말해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심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타인 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제 1차적인 경계 허물기고요 이거는 이제 인간 내에서만 그런 것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그 다음에 뭐 동물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고 또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옥 중생 뭐 아기들 천신들 모든 존재에게까지 이게 이제 자유심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 허물기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뭐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막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한계가 없어지면서 경계가 다 허물어져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경계 허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계 허물기가 돼야 이제 모든 존재 단체 집단에 대한 우리가 자유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면 지금까지는 한 개인에 대해서 한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심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특별한 특정한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또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이렇게 통틀어서 전체로 할 수도 있고 뭐 집단은 집단인데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남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지하철에 타면 이 지하철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면 이 버스를 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점점 공간적으로나 어떤 부류 존재의 범위나 이런 거를 점점점점 확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경계가 허물어져서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렇게 모든 집단을 향해서 그 자외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국 같으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코로나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자외수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 비행기를 탄 모든 존재들이 안전하기를 뭐 이렇게 바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자외수행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익이 여러분 마음이 되게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외수행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잘 활용을 하시면 화가 이렇게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화가 일어나도 쉽게 자외의 마음을 다시 돌리면 가라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의 원안으로 원안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 원안을 멈추는 방법은 자외밖에 없다 자외의 마음으로서 한쪽이 쉬어버려야 이 원안이 멈추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외수행을 활용하면 화를 버리는 게 되게 효과적일 뿐 아니라 화를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의 하나의 쌍으로 볼 수 있는 욕망 특히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이나 애욕 이런 거를 버리는데 효과적인 게 부정관수행입니다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혐오수행 이렇게 이제 알고 있기도 해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내 몸을 혐오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화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상의 좋은 점보다 나쁜 점으로 치우쳐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단점을 눈을 가리는 이런 게 이제 욕망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 부정관수행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면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면 부정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지 않은 면도 보므로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마음을 중화시켜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않은 면 혐오스러운 면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거다 이거는 그 성냄이 아니라 통찰이라는 걸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막 그냥 내 몸에 대해서 부정관하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건 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관 수행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몸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윗속의 음식이나 우리 내장 속에 창자 속에는 똥도 들어앉아 있고 이런 어떤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우리 몸이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이래 될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걸 보므로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부정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이 있고 시체에 대한 부정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 몸을 제가 부정관을 하려고 할 때 이 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로서 보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이 몸에서 살아있는 이 몸 이대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32가지 부분의 부정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방식이 바로 몸에 대한 부정관입니다 그래서 몸의 32가지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머리털, 몸털, 머리털이 있고 우리 몸에서 난 털, 손톱이나 발톱, 이빨, 치아, 살갓, 피부를 이야기합니다 살, 그 다음에 살은 피부 속에 있는 일종의 살 덩어리,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힘줄, 뼈,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 그 다음에 콩팥, 심장, 간, 행경막 막이 있죠? 우리 호흡을 하는데 행경막 그 다음에 비장, 허파 그 다음에 창자, 창자를 몸에 붙여넣는 장감막 위 속의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은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그 음식, 남아있는 음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배설된 똥, 그리고 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단단한 형태의 것들이고 담접,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액, 오줌 이게 이제 32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경전에 보면 이제 뇌가 빠져 갖고 31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4가지 포함해서 32가지 부분으로 이제 주석서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0 이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행법으로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32가지 부분을 좀 암송을 해야 돼요 이거를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가, 살, 힘줄, 뼈고수, 콩팥, 심장, 간, 횡경막, 비장, 헛파, 창자, 장감막, 위 속의 음식, 동네, 담접,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액, 오줌 이렇게 32가지를 일단은 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도 뭐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 뭐 구글이나 또 뭐 네이버나 이런 이제 포탈에 찾아보면은 그 이런 사진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진을 통해서 아 머리털 머리털 자체보다도 이제 머리털 속에 숨어 머리 딱 뽑은 거 이제 머리 그 모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좀 지저분함 아름답지 않은 면 몸털에 아름답지 않은 이런 이제 32가지 부분을 이렇게 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어떻고 이거 위치는 어디쯤 있고 이런 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 이게 이런 우리 몸속에 이런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32가지 부분에 뭔가 부정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먼저 이 32가지 부분을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의 부정한 모습을 관찰하고 그거의 위치 색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이 32가지 부분하고 이거의 그 부정한 그 모습 그 두 가지만이라도 우선해 하고 이게 좀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면 색깔이나 위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나의 몸은 이런 32가지 부분에 부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또는 타인 다른 사람의 몸도 32가지 부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관찰하다 보면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아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들로 모여있는 이 몸을 애착할 건 애착할 만한 게 아니구나 타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부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시다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선임 앞을 이제 그런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젊은 남자들이 몸 파는 여인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한 명이 몸이 옷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 이제 선임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여기 어떤 여인이 도망가는 걸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못 봤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아름답고 옷도 안 입고 그런데 어떻게 못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사람은 못 보고 뼈가 지나가는 것밖에 못 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정관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중에서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표상을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만약에 그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정말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봤을 때는 애착을 버리기 힘들지만 아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보다는 그 속에 있는 그 뼈를 뼈 무더기를 봤다 이러면은 그 애착을 버리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부정관수행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32가지 부정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런 게 이제 부정관수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더 고급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몸의 부정관을 통해서 부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3개 초성까지도 들 수 있거든요 부정관 이 부정한 표상을 취함으로써 또 이 몸의 32가지 부분을 이용해서 또 여기다 10가지를 더 보태면 우리 몸이 이런 그 앞에 말한 머리털부터 그 똥내까지 머리털 몸털 손바톨 이빨살과 사림죽 뼈고수 콩팥 심장강 행경막 비장허파 창자 장감 의 속의 음식 똥내라고 하는 이 20가지는 땅의 요소고 담즙 가래고름 피탄 국기름 눈물 기름 끼친 콧물 관절에 오줌 이건 물의 요소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열 이런 뭐 타는 열이나 뭐 있게 하는 열 따뜻하게 하는 열 소화 열 이런 거는 불의 요소 우리가 이제 창자 안팎 안에서 있는 바람 창자 밖을 움직이는 바람이나 뭐 사지를 움직이는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들숨 날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람의 요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또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런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관찰하면서 4대 수행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또 색깔을 통해서 가시나 수행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 같은 거는 붉은색 가시나 수행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백골 같은 경우는 흰색 가시나 수행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오줌 같은 경우는 노란색 가시나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머리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청색 계통 그러니까 검은색 검은색 가시나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또 가시나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몸의 32 이상 32가지 부분에 이건 부정관도 할 수 있고 4대 수행도 할 수 있고 가시나 수행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수행의 폭이 넓은 수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 제가 알려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몸에 대한 애착을 벌이는 수행으로서 이제 내 몸도 이런 32가지 부정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인의 몸도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관찰해서 애착 버리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체에 대한 부정화는 시체 같은 거는 보면 그 시체만 봐도 벌써 혐오스러움이 확 와닿죠 아 정말 이거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도 죽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고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생생해 보여도 이게 늙어서 죽어서 죽은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부패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 이제 썩으면서 그 가스가 막 차고 몸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점점 검풀어지고 그리고 썩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막 구더기가 끼고 그래가 이제 살이나 뭐 이런 근육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뼈만 남고 나중에는 뼈도 부서지고 가루만 남죠 그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이제 시체를 보면 아 저 시체가 그렇듯이 내 몸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은 언젠간 죽어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몸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잘 활용해서 수행 잘하고 이제 그런데 쓰면 되는 거지 이 몸에 대한 애착할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보므로서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게 이제 시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죽은 시체를 보므로서 내 몸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 없고 죽으면 저런 모습으로 되는구나 살아있을 때 이제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데 활용하는 거지 이 몸을 영원하지도 않고 죽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통찰함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관 수행이다 그래서 몸에 대한 부정관은 살아있는 몸에 대한 부정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부정감을 관찰하는 거고 시체에 대한 부정관이 있다 죽은 시체를 관찰함으로써 내 몸도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므로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그런 게 바로 부정관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도 3개 초성까지도 될 수 있고 또 자외 수행을 통해서도 3개 3성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고차원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 여기에 별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그냥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이나 급기 수행, 일상 수행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번뇌를 장애,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좀 강력하게 탐욕이나 강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이제 자외 수행이나 부정관을 활용해서 그걸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원래 수행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탐욕과 성냄에 물들지 않으면서 또는 해태욕 침에 물들지 않으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정관과 자외 수행을 보호 명상이다 보호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쓴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책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이걸 그냥 뭐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접 자기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욕망은 또 이렇게 버리면 되는구나 결국 화를 버리는 그 방법 속에 욕망을 버리는 방법도 같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이제 자기 마음에서 욕망과 화가 버려지면 이제 집착이 없고 화가 없으면서 평온한 어떤 대상을 봐도 평온한 그런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거에서 오는 그 행복 평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행복이나 고요함 이런 것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욕망이나 화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하게 사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